유튜브나 넷플릭스 많이 보시죠.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영상을 보려면 통신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요. 통신사들은 연간 8조 원 넘는 돈을 통신망 설치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 업체들은 사실상 돈을 내지 않고 국내 통신망에 무임 승차를 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 단지역 앞 편도 5차선 대로입니다. 통신사의 광케이블 매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맨홀 뚜껑을 열고 밧줄을 당기자 붉은 광케이블이 지하관로 속으로 빨려들어갑니다. 도로변 작업이니만큼 위험이 따르지만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신 트래픽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월간 무선 트래픽은 2018년 42TB에서 올 6월 90TB로 4년 만에 2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튜브와 넷플릭스, 페이스북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37.8%에 달합니다. 통신사는 지난해 네트워크 설치에 8조 2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문제는 해외 사업자가 통신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대표적입니다. SK 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 패한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도 제대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네이버는 700억 원, 카카오는 300억 원 이상을 매년 망 사용료로 내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망 무임 승차를 막는 법안이 6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들이 네트워크를 자기 망처럼 사용하게 되는 건데요. 국내 사업자하고 비교를 해볼 때는 조금 정책적으로 뭔가 고민과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민이 낸 통신요금으로 해외 사업자만 배불리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용주입니다.